사이먼, 사이먼, 사이먼 동미닉 일단 적극적으로 치려고 했는데 초구 스윙 하는 순간부터 좀 공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요 빨리 안치면 30만 캤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든 앞에서 웨어플라이를 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좀 운이 좋게 좀 잘 맞아가지고 좀 험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크게 뭐 4번 타자라고 생각 안하고요 그냥 제가 제 차례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정우 다음 4번을 쳤으니까 정우 다음은 제 차례다 4번 타자라고 생각 안하고 그냥 제가 타석에 들어가서 그거 준비만 좀 열심히 했지 다른 생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혼자 목표 잡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자만의 목표를 가지고 괜히 말했다가 좀 김칫국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운동을 혼자 할 때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좀 요키시 선수는 화요일날 등판이며 월요일날 항상 캐치볼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캐치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같이 시합 나가는 선수로서 좀 같이 캐치볼 파트너가 돼주면서 이제 요키시 선수 운동 끝나면 이제 제 혼자 또 다른 운동도 하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가끔은 야구가 좀 잘 안되고 그러면 혼자 가서 좀 개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알차게 하루를 보낸 것 같고 쉬는 날을 잘 쉰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못 쳐도 하루는 지나고 잘 쳐도 하루는 어떻게든 24시간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24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좀 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메라니안 두 마리 키우고요 이제 토리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너울이는 움직인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너무 둘이 상반된 스타일의 강아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